지난해 대규모 탄소섬유 투자를 한 효성이 울산의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효성은 오늘 린데그룹과 함께 2022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수소의 생산과 운송,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망라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효성 울산공장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1만 3천 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고 전국 120여 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